보기 보면 합답형인 경우가 많거든. ㄱ, ㄴ, ㄷ 이렇게 돼서 기억에서 몇 초냐. 문제 자체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보기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 해석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 시간을 제시하거나 묻는 문제. 그런 것들이 시간 해석 문제인데 그랬을 때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 첫 번째는 평균 속력을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평균 속력. 가장 중요한 게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이 뭐야?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로 푼다가 아니라 구간시간분의 구간거리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등가속도라고 하잖아.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빨라지거나 또는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X절편을 갖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으로 등가속도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평균 속력을 중간 속력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 초기 속력과 낮은 속력을 더해서 2로 나눈 것. 평균 속력은 구간시간분의 구간거리로 구할 수도 있고 등가속도일 때는 중간 속력, 중간시간일 때의 속력 또는 속력의 중간값을 말하는 거야. 거리의 중간. 중간거리에서 속력이 전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조심하시고. 이때 평균 속력이 이걸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둘이 같다라는 걸 활용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방정식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시간 분해 거리는 중간 속력. 그래서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얘를 주고 시간 주고 거리를 묻는 경우가 있고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시간을 물을 수도 있겠지. 그때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평균 속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압도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과거에는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평균 속력을 활용을 한다. 알겠죠? 두 번째는 속도시간 그래프, VT 그래프를 해석하는 VT 그래프를 활용하는 건데 VT 그래프는 말이야 시간이 너무 많아. 운동이 좀 복잡해. 그럴 경우에 쓰는데 사실 요즘 스타일에서는 거의 잘 안 써. 그냥 뭐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은 그냥 평균 속력이 다 풀리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리는 건 또 요즘 트렌드가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이거 하나는 알아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네. 삼각형 그래프가 나올 때 삼각 그래프 삼각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속력이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0, V, 0꼴 속력이 0이었다가 V가 되었다가 다시 0이 되는 거. 이런 꼴이지. 이때 얘 가속도가 여기가 A1 여기 마이너스 A2라고 하고 여기 그래프를 면적 이동거리잖아. S1, S2라고 하고 여기 시간 여기 시간으로 할게요. 각 말고 T1, T2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무슨 관계를 쓸 수가 있냐면 이거 가속도랑 시간이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A1 대 A2는 T2 대 T1이야. 반비례야. 반비례. 그리고 시간과 거리는 비례거든. 그래서 이게 S2 대 S1 이런 관계를 쓸 수가 있어. 이거는 꼭 기억을 해도 삼각 그래프 형태로 나온 형태. 그래서 실루 물질을 끌고 가다 놓거나 이럴 때 빨라지다가 느려져서 0이 된다. 이런 설정이 기출에 상당합니다. 그때 이거를 활용을 하면 좋아. 뭔 소리냐면 이게 가속도가 만일 A인데 이게 2A인 거야. 마이너스 2A. 이럴 수 있잖아. 가속도가 1 대 2지. 거리 2 대 1이고 시간 2 대 1이에요. 이거를 꼭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별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속도라는 것은 델타 T1의 델타 V인데 첫 번째 구간이랑 두 번째 구간 있잖아. 첫 번째 구간이랑 두 번째 구간은 속도 변화가 같아. 이게 V 빨랐다 V 느려지기 때문에 0V 0골 삼각 그래프 형태로 나오면 그러니까 가속도랑 시간이 반비례인 거야. 가속도가 1 대 2면 시간은 2 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동거리는 그래팔의 면적이잖아. 높이가 둘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이 2 대 1이. 거리비랑 시간비가 같다는 얘기야. 거리비랑 시간비 같고 가속도는 반비례다. 이걸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구간의 중간 속력과 두 번째 구간의 중간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이랑 두 번째 구간 1번 구간과 2번 구간 1과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는 얘는 평균 속력이 즉 중간 속력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 분의 거리잖아요. 이게 같기 때문에 거리랑 시간이 비례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됐니? 이거 이거 VT 그래프는 요즘에 이거에서 활용도가 좀 높지. 나머지에서는 정말 옛날 구닥다리 문제 풀 때나 좀 쓰고 그런 것들도 대부분 평균 속력으로 해결한다. 됐니? 세 번째 세 번째는 말이야